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이번에 볼 것은 헬버드가 되겠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 왔다 으흠흠 에이 같다 아 이것은 망치 70%가 들어가겠습니다 infra 어 아아 크 claw 쫓습니다 옆에거부터 한번 açıl까 나는 일단 수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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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할게요.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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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동하겠습니다. 아, 잘 안되네. 15파면 공구에 임사해요. 15파면 공구에 임사해요. 오우, 잘 됐네. 한 번에 싸악 성공하는 그런건 없을라나? 제가 예전에 그거 한 번 해본적 있거든요. 30파작으로 한번도 실패 안하고 다 성공해본적 있었는데. 아, 50파작 해보고요. 성공하면은 순백 들어가고. 성공 안되면은 다시 인호하고. 아, 순백타임 둘다 들어갔는데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고통의 서마기질. 많으면 뭐합니까? 다 쓸텐데요. 아, 이번 짝부터는 이제 주운이 19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전 짝부터는 이제 1700원으로 들어갔지만은. 이제부터는 1900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실수하지말고. 아, 좋습니다. 글쎄요. 방어구는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. 어,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좋은 길드 스킬이지. 그래지, 그래도 실패했네요. 아, 똑같아요. 순백 10%에요 10% 네네. 이거야. 모르죠. 확률싸움인데요.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. 크흠.. 음.. 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.. 잘되네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어..왜 이렇게 잘되냐 4% 확률인데 근데 성공을 안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떠지는 성공.. 30% 받으면요. 59% 인가 한번더. 그럴꺼위. 흐! 흐흠흐흠 흐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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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흥. 흐흠. 흐흠흥. 흐흠흠. 흐흠, 흐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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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. 아 이번 건은 뭐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. 아 고맙습니다. 아... 아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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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.. 아.. 이걸 왜 못살리는거니 도대체 와 넘어가겠는데 라.. 라인을 넘어가면 안되는데 한 50번 된거 같은데 아.. 어.. 50번은 아닌가요? 한 50번 된거 같은데 오케이 하나 완성했구요 사자 라스트 훈련 아.. 쇼다라 아이씨 ㅋㅋㅋㅋㅋ 고통 받은대 고통받아 아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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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체력작 한번 했었는데 아 그때 엄청 손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한작 때문에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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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28. 7. 8. 8. 12. 와 이렇게 많이 쌌어요이 reaction? 10억 8천만원 자 10억 8천만원 자 10억 8천만원 자 평균호를 따지면은 5억 4천이겠죠 8.5 8.9 자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헬버드 구매가격은 3억 어 잠깐만요 5.5.5.4를 빼야 되지 그지 하나는 3억 천에 샀고요 하나는 3억 5천에 산 것 같네요 앱설랩스 헬버드 아 부르는게 값이잖아 아 애니하네 11억 5천 어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1억 5천으로 가보자 이거를 11억으로 가고 그럼 될 것 같애 어 어 잘못 올렸네 나 어 깜짝 놀랐네 와 바로 팔리기로 깜짝 놀랐네 어 하나는 8.5억 정도 만들었고요 하나는 8.9억이 만들어서 10억 안에만 팔아도 그래도 두 개 팔린다는 가정하에 한 1억 이상은 남는 장사가 될 것 같군요 네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